안녕하세요. 댄싱사이더 대표 이대로입니다 제가 애플사이더를 미국 유학 시절에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 맛이 너무 좋았고 가벼우면서도 즐길 수 있고 쓴맛이 덜한 실제 과즙이 들어간 맛을 처음 접했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도 이런 제품이 있나 찾아봤는데 수입되는 게 몇 개 있긴 했었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이 시장이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난 10년 동안 컸었고 그걸 목격하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수제 맥주 시장이 크는 걸 목격을 하고 애플사이더라는 카테고리도 충분히 한국 소비자들이 원할 것이고 이 제품이 좋기 때문에 한국 사과를 충분히 활용하면 한국 사과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입마마는 말 그대로 저희 제품 중에 가장 달달한 애플사이더고 맛은 사과즙 본연의 맛을 활용했고요 페어링을 할 때 보통 달달하다 보니까 한국에 매운 음식들이 많으니까 매운 음식을 중화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술인 것 같고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카페나 집에서 홈술을 할 때도 쉽게 한 병, 한 잔 술이 세지 않는 분들도 한 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도수, 도수가 5.5도인데 쓴 맛이 전혀 없어서 쓴 술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적합한 술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혼자 아니면 가족이랑 한 잔 하기에 부담 없는 도수고 그리고 쓴 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 달달함, 인공적인 착향된 맛이 아닌 실제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술을 마시고 바로 깨고 칼로리도 낮은 편이거든요, 엄청 낮고 홈술이라면 집으로 바로 배송이 되는 것도 저희 제품이 지역 특산주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홈술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운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매운 음식이랑 곁들여서 가볍게 반주하기에도 좋은 술인 것 같습니다 대중에게 애플사이더라는 좋은 제품을 알리는 것이 저희 미션이라서 국내 시장, 국내 소비자들한테 아직은 1%도 안 되는 분들이 이 제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해서 계속 애플사이더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도 다양한 원재료, 식재료를 써서 맛있는, 정말 퀄리티 있는 국산 크래프트사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게 목표라서 그거에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서 국내 저희 주변에 있는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에서 멋있는 전통주 카테고리 안에 있는 애플사이더를 보여주는 게 이번 년에는 최소 3가지 정도의 제품이 예정되어 있고 7월에는 복숭아를 활용해서 복숭아 피치사이더를 지금 계획 중이고 위워크에 이런 저희 제품을 선호할 만한 고객층들이 거기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스타트업에서 이런 새로운 주류 문화에 대해서 더 열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고 또 직접 구매로 연결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거기서 마셔보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이벤트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